이슈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좀 이렇게 국장님 어깨가 조금 가볍지 않습니까? 훨씬 가볍지. 훨씬 가볍지. 좋습니다. 매일매일이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금, 토, 일.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한 국장님하고 웃으면서 시작은 했지만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조금 좀 어두워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 정말 죽을 맛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배달 어플리케이션, 배달 앱을 사용하는 자영업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앱을 사용한 인천 지역 상인들의 매출 증가 효과 보통 생각할 땐 상당히 오르지 않겠냐 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주문이 많이 늘었으니 매출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일반 상식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정의당 인천시당이 최근 인천 지역 65개 상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보니까요. 배달 앱을 이용한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35%에 불과했고요. 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이들 중에서도 순수익이 올랐다는 답변은 18%에 그쳤다고 합니다. 대략 순수익이 감소했거나 비슷하다고 답한 상인이 77%, 그러니까 80%에 가까운 거죠. 10명 중 8명에 가까운 분들이 그랬고요. 배달이 늘면 수입도 늘어야 하는데.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는 이런 게 이 얘기인데요. 상인들은 배달 앱 주문이 느는 것과 함께 광고비와 수수료 등이 덩달아 증가하면서 부담이 가증됐다고 이렇게 답했는데요. 실제로 전체의 69%, 70%가 가까운 상인들은 배달 주문 앱을 이용한 이후에 광고 비용이 증가했다고 답했고요. 이에 따른 수수료도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상인도 70%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코로나19 상황에서 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 남 좋은 일만 시켰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책 없을까요, 국장님? 해결책은 지금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는데요. 손님들이 매장으로 나오면 좋은데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은 매장보다는 주문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배달 주문 앱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소비자들이 매장으로 직접 전화하지 않고 보통들 배달 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배달 앱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상황인데요. 매출 효과가 크지 않고 그리고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만 커지고 있는데 두 개 이상의 배달 앱을 사용해야지만 그나마도 가게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앱을 사용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수료와 광고비가 없는 공공배달 앱이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는 공공배달 앱이 일부 지역 서구나 연수구 등 일부 지역으로만 한정돼 있어서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공공배달 앱을 사용하는 응답이 8% 정도에 불과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인천시가 공공배달 앱을 다음 달부터 인천 지역 모든 군구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소상공인들 배달 앱을 전적으로 지금 현재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말로만 소상공인들을 유하고 돈만 빌려주는 이런 것에 그치지 말고요.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 그리고 불공정한 부분들을 개선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리 지나다니다 보면 명절이 됐던 우리나라의 조그만 일이 됐던 뭔 일만 있으면 항상 로타리 가장자리 보면 국회의원이 됐던 누가 됐던 플랜카드들을 달잖아요. 여러분들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하십시오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걸 걸어놓는다고 생각하세요? 홍보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이런 배달 앱을 이렇게 우리가 방송으로 얘기를 해서 듣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공공배달 앱 홍보가 아직 좀 미비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게 조금 각 지자체별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펼치면 모든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공공배달 앱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일단 일부 지역만 시범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일단 다행스럽게 그래도 인천시가 전역으로 인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게 더 늘어나서 소상공인들의 부담들 줄어들 수 있는 대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실효적인 대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음 소식을 좀 가보겠습니다. 한국전쟁 판도를 바꾼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미군의 폭격으로 희생된 월미도 주민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비가 오는 9월에 인천 월미공원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소식 좀 전해 주시죠. 네. 한국전쟁 발발 당시 지난 1950년 북의 남침으로 온 나라가 초토화됐고 그때 풍전 등과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반전시킨 세계적인 작전. 다들 아시겠지만 1950년 9월 15일 단행된 인천 상륙작전인데요. 작전이 개시되기 닷새 전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가 월미도 일대를 폭격합니다. 이게 작전을 앞둔 사전 작업이겠는데요. 이날 폭격으로 월미도 주민 100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전쟁사에 기록된 인천 상륙작전 성공의 이면에는 이렇게 열미도 폭격으로 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같은 참사는 지난 2008년 정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일가족이 모두 숨진 경우가 많아서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0명에 불과한데요. 신은 이들 희생자의 넋을 기르기 위해 월미도 월미공원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령비를 건립하고 신원이 확인된 10명의 희생자 이름을 새기기로 했는데요. 유령비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월미공원에서 개최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유령제에 맞춰서 오는 9월에 제막하기로 했고요. 신은 이 위령비 제막을 통해서 희생자의 넋을 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전쟁의 실상을 후대에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번 위령비 제막을 과거와의 화해를 뜻하는 인천 화해 작전이라고도 하던데요. 위령비 제막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고 또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하는데 좀 어땠습니까? 네. 지금 이 월미도 희생자 부분들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전쟁에서 희생된 민간인 모두를 저기해야 되는가 보상하거나 이런 넋을 기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당시 이 상황 우리가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떤 작업을 통해서 피해는 피하는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래서 지난 2008년 과거사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명예 회복 이런 조치들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유령비가 건립되긴 했지만 여전히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들을 위해서 매월 25만 원의 생활안정 자금 지금 한 23명 정도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향민들이. 그래서 이들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미군과 한국 정부의 몫이기 때문에 시는 이런 지원금 외에 미국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계속 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권위를 해야죠. 6월은 또 호국 보은회에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9월에 세워지겠지만 위령비 소식이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저희는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슈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